거시기였잖아. 사철과 아직 안 끝났잖아. 사철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다 다시 하고 있고 안 끝났고. 중간 끊어지고. 네. 그래서 그걸 다시 입고 숯댓머리도 다 안 끝났죠. 중간에. 그러니까 사철과 숯댓머리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연습으로 할 것은 호남가로 지금 연습을 하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제 뭐 흥따랭 하나 정해봅시다. 배운 게. 맛있는 거 하나 먹먹고 계시니. 근데 괜찮아 그것도. 노래 좋은 노래. 노래 이뻐 잔잔하니. 들리라니 파도소리. 들리라니 시작. 들리라니 파도소리. 파도소리. 상습적으로. 소리 하고 길게 소를 하나씩 넣는데. 아니고 소리 하면 소리를. 붙이라면 붙여야 돼요. 짧게. 소리 이렇게. 파도소리. 시작. 파도소리. 소리. 소리받도 소리 고인한 건 고인한 건 만경창파 만경창파 낮이 되면 고기잡이 낮이 되면 고기잡이 낮이 되면 고기잡이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 밤이 되면 는 밤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시작! 밤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갈매기 소리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살고 싶네 살고 싶네 살고 싶네 잘하셨어요 들리나니 파도 소리 들리나니 들리도 들리나니 시작! 들리나니 파도 소리 파도 소리 들리나니 보이난 건 보이난 건 만경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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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은 갈매기 소리 들어 가면서 들어 가면서 살고 살고 싶네 살고 싶네 고가 아홉 번째 박에서 떨어지게 살고 싶네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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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나니 고가 파도소리 흘리만이 파도소리 좋다! 보고 인한 건 방안경창파 보고 인한 건 옳지! 방안경창파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 갈매기 소리 낮이 되면 고기잡이 밤이 되면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잘한다! 아하이구 태호 허허허허 나 그 성화가 났네 해 너무 잘 하셨어. 네. 에어허허허 두 제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